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해피에요 해피 오랜만이네요 해피는 피해줘 그리고 또 해피를 장모하는 커피가 돼요 어쨌든 빨리 시작하십시다 근데 해피는 무서운데요 피 피 피 피 피 모세 2탄 Let's My People Go Let's My People Go 왜 2탄이냐면 이거 떨기나무 1탄 2탄 홍수 파도 파도 이거는 2탄 이렇게 만들어져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볼게요 Let's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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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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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탄 2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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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탄 대신 2탄 2탄 4탄 바이오 왕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 그러니 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줬어요 이걸 뱀으로 된 걸 보여줬고 뱀으로 된 걸 보여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피부빵으로 된 걸 보여줬어요 클릭하면 보여주세요 근데 바이오 왕이 안 들어요 근데 이 뭉뎅이야 뭐예요? 창 창이었죠 이거 뭉뎅이야 왜 하여튼 귀엽돌 뱀 귀엽돌 뱀 귀엽돌 뱀 에브리웨이 스틸 페로우는 듣지 못하겠지 그러니 갑자기 이집트에서 제일 크고 제일 긴 강이 있었는데 이 강이 다 피로 변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을 마실 게 없었어요 이걸로 물을 마시는 건데 근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두 번째 개구리가 귀엽네요 근데 개구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쵸 개구리 한 마리는 귀여운데 백 마리는 귀엽지 않아요 그래도 파로가 너무 듣지 않대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시끄러워요 이 발이 너무 먹어요 이건 뭘까요? 이 강아지 장식품이라며 가빈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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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파리케! 파리 때가 왔어 아, 나 파리 있는 것이 진솔한데 와빈." saf리라 에효이 외외외해 Mireia 아니 크 traitor 패치aw 며칠 싱긋 이건 그 puto prot어 안 불러주죠. 그러니까 넣어줘요. 근데도 바리... 바리타. 이렇게 하는데도 바라오는 듯이 안 돼. 다음은 그리고 점수는... 그리고 손은... 어때요? 잘생각했죠? 이제... 갑자기 소당, 염소랑, 냥이랑, 닭이랑 다아앗! 죽었어 죽었어 일 수 있는 있는 동물이 많아요 죽인 걸 안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? 이제 정말 피부병이 걸렸대요 전 안 걸렸어요 전 안 걸렸어요 아니 이집도 사람이 아니니까요 왜지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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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멧뚜기 때 이제는 남은 과일이랑 남은 채소를 다 먹었지 이제 먹기가 없어 고기도 없어 그게 물 수 있어 그게 멧뚜기가 먹을 거 맞네 이게 무슨 소리야 멧뚜기 귀엽죠 근데 네 그럼 다음 장을 먹겠네요 네 그래서 그 땅에 영향을 보냈는데 다시는 멧뚜기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영향을 보냈습니다 그 땅에 영향을 보냈습니다 멧뚜기도 멧뚜기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들을 파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아홉번째 앞으로 3일 동안 햇빛이 안 없게 할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집트가 안 들어있는거니까 근데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파라고 안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나서 이거 엄청나게 화나서 어디에 내 내 해피는 갖고 그래서 정말 영향이 그래서 첫째 아들을 죽이기로 했죠 담배기 그래서 내가 저녁 죽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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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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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죽이 그것을 부르지만요. 그ad men 안 죽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스라엘 목사님께 말했어요. 양의 피를 문에 발라라 라고 했어요. 그래서 바르고 있죠. 그러면 왜 바르라는 건지 왜 그러냐면 바를만 이 피를 보고 그냥 뛰어넘을게요. 죽음의 정상. 이거 아빠가 나오는 거. 이 바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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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아빠가 이거 먹으라고 한 거예요 하여튼 다 맞추고 가겠습니다 정답이죠 네 오늘은 Let's My People Go 라는 이야기를 이거 봤는데 어땠어야 되나요 바이바이